이어서 국기증정의식이 있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신영 소방관님 묘소에 헌정되었던 태극기를 대통령님 네 분께서 유족분에게 전수하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은영 소방관님 묘소에 헌정되었던 태극기를 대통령님 네 분께서 유족분에게 전수하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은영 소방관님 묘소에 헌정되었던 태극기를 대통령님 네 분께서 유족에게 전수하겠습니다. 김은영 소방관님 묘소에 헌정되었습니다. 김은영 소방관님 묘소에 헌정된 태극기 김은영 소방관님 묘소을에 헌정되었습니다. 김은영 소방관님 묘소에 헌정도는 주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